쉬운 말은 다 되는 1분 영어 말하기 스픽 단계의 김태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에서 좀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처음부터 모든 문법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주 굵직한 성격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아주 굵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투부정사를 이 상황을 계속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뭐 뜻이 투부정사 뜻이 너무 많은데 근데 거의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상징적이거든요 자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I brush 이렇게 나는 뭐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볼게요 I brush I brush I brush let's go I brush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마치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I 나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brush라는 동작을 해 이런 동작을 해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지되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이 무미건조한 정보예요 정보 I brush brush 영어 동작은 원래 이 기본골은 이렇게 무미건조한 거예요 Let's go I brush let's go I brush 근데 이게 이제 I 내가 뭐 하는지 알려주는 정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오는 정본데 근데 이 사진을 딱 갖고 얘를 갑자기 확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진을 액자에다가 넣는 꼴이에요 알았죠? 이런 느낌이에요 액자에다가 넣는 느낌이에요 이 사진을 요거를 요 정보를 아주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부각시키는 거예요 액자에다 빡 넣었으니까요 부각시키는 거예요 딱 이런 느낌입니다 그 액자 틀 요거를 to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진을 to brush 하면 이렇게 액자에다 탁 넣어주는 거예요 to 액자 brush 알았죠? 가운데 사진 이렇게 된 겁니다 해볼게요 to brush let's go to brush 위에서 해볼게요 I brush let's go I brush to brush 그렇죠? to brush let's go to brush 그렇죠? to 할 때 액자를 딱 떠올려주세요 알았죠? to brush let's go to brush 그렇죠? 이렇게 아주 내가 이 동작을 아주 독립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주인공으로 빡 강조 알았죠? 하나 독립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느낌 보세요 I brush let's go I brush to brush let's go to brush 그렇죠? to 할 때 액자를 딱 세워주세요 brush 사진을 넣어주세요 알았죠? 아주 멋지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let's go to brush let's go to brush to brush let's go to brush 그런데 액자가 주인공이에요? 사진이 주인공이에요? 당연히 액자가 주인공이에요? 사진이 주인공이에요? 당연히 뭐가 주인공이에요? 사진이 주인공이겠지 액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운데는 사진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자가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겠죠? 이게 이렇게 두껍고 사진이 이만하면 안 되겠죠? to brush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게 너무 커지면 안 돼 세지면 안 돼 강조가 되면 안 돼요 to 정도죠? to brush 이렇게 되는 거죠 해보죠? to brush let's go to brush I cook I cook to cook to cook I do I do I do to do do 한다는 그 동작 아주 멋지게 빡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to do let's go to do I drink I drink to drink to 할 때 액자가 딱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to drink 알았죠? 라는 이 동작은 말이야 아주 뭐 이거를 딱 강조해 주는 겁니다 독립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to drink let's go 그렇죠? 액자이기 때문에 너무 세지면 안 돼요 너무 굵으면 안 돼요 to가 강조가 되면 안 돼요 액자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알았죠? to drink 이렇게 하면 안 돼요 to drink 이렇게 돼야지 해볼게요 to drink let's go to drink I drive I drive to drive 네 그래겠죠 이렇게 to drive 그렇죠? 네 드라이브의 동작 야 이거 봐 딱 봐 멋지지? 이거 독립 이 느낌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투부정사야 알았죠? 그 동작을 그 동작은 사진에 불과했던 거를 아주 멋지게 독립을 빡 시켜주는 거예요 부각 시켜주는 거예요 떼어 놓는 거예요 all right I drive let's go I drive to drive I eat I eat to eat 네 이걸 자꾸 눈에 이렇게 자꾸 익혀야 됩니다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I eat to eat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I eat I eat to eat 이라는 동작 독립 알았죠? 떼어주는 거예요 I get I get to get and I go to go 간단한 동작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런 어떤 I의 어떤 그죠? 동작을 알려주던 이런 정도로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to go 하고 얘를 딱 띄워놓으면 얘가 좀 독립이 되죠 느낌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딱 오면 어 오케이 go라는 동작 그죠? 집중이 되죠? 그렇죠? 그 느낌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다예요 to go 아 이렇게 되는구나 all right 액자로 이 동작을 독립시켜주는구나 all right I have let's go I have to have I leave leave to leave I like I like to like I listen I listen to listen I look I look to look I make I make to make 그렇죠? 이게 아주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액자예요 딱 액자 알았죠? 저 액자 to 저거를 to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to make 를 완전히 독립시켜주고 아주 멋지게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자 I play I play to play I put I put to put I read I read to read I rest I rest to rest 그렇죠? I say to say I see to see I sleep to sleep I take I take to take I talk I talk to talk I turn I turn I turn I turn to turn 그렇죠? I wait I wait to wait I walk I walk to walk 그렇죠? I want I want to want I wash to wash 나는 그 동작 말이야 이거 좀 집중해 봐봐 야 여기 봐봐 wash라는 동작 좀 봐봐 얘만 좀 집중해 봐봐 앞뒤 다 치우고 알았죠? 이렇게 이제 아주 동작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I watch let's go I want to watch 자 이렇게 이제 부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이런 거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동작이 써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drink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설명이 들어갈 때 to drink is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당연히 to drink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사전에서 drink라는 단어를 읽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뭐예요? 당연히 drink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액자에다 빡 넣어주는 거죠 to drink라는 이 동작 말이야 이거는 is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I want milk 해보세요 I want milk 그렇죠? I want water I want water I want coffee I want coffee I want 나는 이제 원해 내가 이거 원해 coffee 그렇죠? I want milk 하나 더 해볼까요? I want money I want money 그렇죠? 나는 I want A I want B I want C C D 얘네가 강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봐봐요 자 봐봐요 I want to brush I want to brush Let's go I want to brush 그렇죠? 얘가 강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맞죠? 네 이 앞을 다시 한번 보세요 I want water Let's go I want water I want coffee I want coffee I want money I want money I want to brush I want to brush brush란 그 동작 말이야 그거 그거 나 지금 원한다고 알았죠? I want A I want B I want C 이렇게 이제 내려가니까 이 동작을 있잖아요 동작을 딱 떼가지고 멋지게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A, B, C, D로 만들어줘야 돼요 알았죠? 그게 to 액자에다 넣는 거죠 동작을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To brush Let's go To brush I want to brush Let's go I want to brush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요 I want to brush 알았죠? 일단은 그게 아니고 I want water 하듯이 I want to brush To brush 다른 내용 다른 내용 To 부터 다른 내용인 거죠 To가 뭐라고 그랬어요? To가 뭐라고 그랬어요? To가 뭐라고 그랬어요? 액자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내용이에요 알았죠? I want까지 하나 To brush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I want to brush 이렇게 되는 거죠 To brush가 하나죠 I want to brush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I want to brush Let's go I want to brush To 부터는 다음 내용이에요 I want 여긴 끝났어요 일단 알았죠? 다시 한 번 I want to brush Let's go I want to brush I want to brush 해보세요 I want water Water 하나죠? 독립이죠? 거기랑 똑같이 I want to brush To brush 이거 하나여야 된다고 액자 틀 알았죠? 하나여야 된다 Let's go I want to brush Let's go I want I want to cook I want to cook I want to watch I want to watch To watch를 필요한데요 그걸 원한대요 알았죠? 그거를 원한대요 그 독립된 그 watch라는 동작을 원한대요 이런 말이죠 I want to watch Let's go I want to watch I want to drive I want to drive I want to drive To dry 원한대요 알았죠? 이거를 원한대요 이거 액자 틀 이거를 원한대요 To dry To dry I want to dry Let's go I want to dry I want to drink I want to drink I want 자 해볼게요 I want to drink 하면은 술 마시고 싶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앞사람한테 아기 아니고 milk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I want to drink milk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주는 거죠 해볼게요 I want to drink milk Let's go I want to drink milk 이렇게 되는 거죠 To drink 해서 원래 끝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끝나려고 했는데 혹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milk 한 마디 더 해주는 거죠 I want to drink milk Let's go I want to drink milk 이렇게 되는 거죠 I want to drink water Let's go I want to drink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아니고요 I want to drink water I want to drink water 이게 아니고 I want to drink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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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I want to drink water Let's go I want to drink water I want to eat Let's go I want to eat I want to get I want to get To get이라는 걸 원한다고 알았죠 Let's go I want to get I want to get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leave I want to leave The office now Let's go I want to leave The office now 그렇죠 I want to leave 하니까 떠나고 싶어 그것도 괜찮겠지만 도대체 뭘 떠나고 싶은지 그렇죠 나가고 싶은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해 주는 거죠 I want to leave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제일 답답하니까 I want to leave The office now Let's go I want to leave The office now 그렇죠 이렇게 정보를 다음 내용을 더 얘기해 주고 싶으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떠오르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가 끝이었냐면 to leave 라는 게 독립적으로 얘는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끝난 거예요 알았죠 Let's go I want to leave Let's go I want to leave I want to listen I want to listen I want to look I want to To look을 원한대요 알았죠 그거예요 To look 이걸 원한대요 I want to look Let's go I want to look I want to make I want to make I want to play I want to put I want to read I want to read 알았죠 그거를 원한대요 이 액자를 원한대요 I want to read Let's go I want to read I want to rest I want to rest I want to rest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water I want coffee 이런 느낌으로 I want to say 그렇죠? To say 여기 다 없네요 I want to say Let's go I want to say I want to see I want to see I want to sleep I want to sleep I want to sleep을 원한대요 알았죠? 자는 그 액자 이 동작 멋진 독립된 이 동작을 원한대요 I want to sleep Let's go I want to sleep I want to take I want to take 이렇게 하니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I want to take 하면 나는 get 하지 않아 나는 가만히 안 있어 take 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 적극적인 느낌이죠 그런 내용이면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I want to take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만약에 뭘 take 하는지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앞사람한테 그러면 I want to take 까지만 말하면 되는데 the bus 해주는 거죠 해볼게요 I want to take the bus Let's go I want to take the bus I want to take the subway Let's go I want to take the subway I want to take the elevator Let's go I want to take the elevator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내용 얘기해주고 싶으면 얘기해주는 거죠 아니면 그냥 I want to take 나 이 동작을 원한다고 알았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All right I want to talk Let's go I want to talk I want to turn I want to turn I want to wait I want to wait 난 좀 기다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I want to wait Let's go I want to wait I want to walk I want to walk I want to write I want to write I want to watch I want to watch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Like으로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I like I like milk Let's go I like milk I like water I like water I like coffee I like money I like money How do you see I like A I like B How do you see I like to brush 이거 원한다고 알았죠 해볼게요 I like to brush I like to brush I like to cook I like to cook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사진 신경 쓰지 마세요 Like으로 합시다 Like으로 I like to cook Let's go I like to cook I like to drink I like to drink I like to drive I like to drive To drive을 원한다고 이 액자 이거 원한다고 알았죠 그냥 사진이 아니라 I like drive가 아니고요 사진이 아니고 이 동작 이거 독립된 거 이거 To drive 라는 이 액자 이걸 원한다고 I like to drive Let's go I like to drive I like to drive I like to drive I like to eat I like to eat 그렇죠 To eat 액자 Eat 알았죠 I like to eat Let's go I like to eat I like to get I like to get I like to go I like to go To go 를 원한다고 알았죠 I like to leave I like to leave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I like to look I like to look I like to make I like to make I like to play I like to play I like to put I like to put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그렇죠 I like to rest, I like to rest, I like to say, I like to say, I like to see, I like to see, to see로 원한다고, 알았죠? I like to sleep, I like to sleep, I like to take, I like to take the bus, let's go I like to take the bus I like, 나는, to take이라는 이 동작을 되게 좋아해, 나는 뭐를 take, 아니면 the bus를, 그거 얘기해 줄게 I like to take the bus, let's go I like to take the bus, 그렇죠, 다음 내용, 알았죠? 일단은 to take,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I like coffee 하듯이, 알았죠? I like coffee 하듯이, 끝나는 느낌이 있어요 I like to take the bu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I like to take the bus, let's go I like to take the bus,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with my friends, let's go I like to talk with my friends, 그거 다음 내용이죠, 알았죠? talk with, 이렇게 바로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I like to turn, let's go I like to turn, I like to wait, I like to wait, I like to walk, I like to wash, I like to wash, to wash, to walk, 그렇죠? to walk, to drink, to do something, 그렇죠? 이게 계속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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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느낌이 와야 됩니다 I like to watch, I like to watch, 자, 이거를 우리가 일과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전부 want to 해볼게요 I want to get up,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OK, I want to get up, let's go I want to, I, 아, she 아, 이거는, 이거는 지금 주어는 시간을 쓰지 마세요 이건 전부 I로 해볼게요, 알았죠? 네, 그거까지 하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전부 I want to, 전부 해볼게요 I want to get, let's go I want to get up at 7 in the morning After I want to get up I want to go to the kitchen and want to drink water I want to get to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I want to wash the face and want to brush the teeth, 그렇죠? I want to wash the hair, 그렇죠? After the bathroom, I want to dry the face with a towel I want to dry the hair with a hair dryer When I want to see my mom I want to say good morning I want to put on the clothes I want to have breakfast I want to eat at the table in the kitchen, 그렇죠? After breakfast, I want to leave for school or I want to leave for work I want to take the bus to school or I want to take the bus to work I want to have lunch at noon After school, I want to get back home When I want to get home I want to wash the hands and want to drink milk 그렇죠, 지금 내용은 그렇다 지금 계속 want to do 계속 이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I want to watch TV in the living room I want to rest and want to play games on the smartphone I want to turn off the TV I want to go to the room I want to write at the desk I want to have dinner at 7 in the evening After dinner, I want to watch TV I want to write the diary at the desk I want to go to bed at 11 at night Before I want to go to bed I want to take a shower After I want to take a shower 이상한 말이네요, 그렇죠? 지금 내용을 떠올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want to do, want to do, 그렇죠? I want to, let's go I want to take a shower I want to drive my body with a towel I want to say goodnight to family I want to go to the room I want to turn off the lights I want to get to sleep,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want a, want to be, want to see 하는 것처럼 want to do, want to brush, want to drink want to walk, 그렇죠? to walk, to drink 얘네가 전부 하나의 독립적인 액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진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이렇게 어떤 목적을 얘기할 때 그냥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money 할 수 있잖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you!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할 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 명세가 그냥 팍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school, study 이렇게 막 딱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도 또 to, do 이 형태가 이제 발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액자를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알았죠? 액자를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이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이 있으면 이제 계속 앞으로도 다른 뜻에서도 이어지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I want water 이렇게 되는 것처럼 I want to drink 그렇죠? 이렇게 이제 to do, to do 이게 독립해서 하나로 쓸 수 있다 이 개념만 갖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강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강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강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